왔다 왔어지는게 왔답니다. 오늘은 지리산 중산리 계곡을 쭉 둘러보다가 끝자락에 있는 한 편신 지나면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놓여있는 바위 하나를 보았습니다. 위에서 밑에 닿아있는 부분은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살짝 누군가 아니면 처음부터 뒤쪽에 받침돌을 놓아놨는데 아주 작았어요. 발피 쓰러지거나 바람에 쏠리거나 윗바람에 떨어지는 듯한데 떨어지지 않고 저렇게 놓여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 다시 찾으면 이 바위의 저 위치가 정확히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